이번 시간에는 공리주의 철학을 정립한 철학자 제러미 벤담의 저술 도덕과 입법원칙 서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러미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했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선과 악의 궁극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개인의 쾌락과 행복을 공리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그 개인의 공리를 사회적으로 극대화한 것이 제러미 벤담의 궁극적인 판단 기준인 바로 이것.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죠. 모럴은 도덕 또는 습속이라고 하는데요. 공동체가 습관처럼 행해왔던 것, 그런 것이 관습이 되고 도덕이 되는 것이죠. 레지슬레이션은 입법행이죠. 법률을 정하는 것. 그러니까 모럴은 꼭 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기준. 레지슬레이션은 법적인 기준을 가리키겠죠. 그런 것을 만들 때의 프린시플, 원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원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자연법칙 같은 것을 가리킬 때는 원리라고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이 책에서처럼 인간이 만든 것에 관련될 때는 원칙이라고 옮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도덕과 입법의 원칙 서설. 벤담이 1789년에 발표한 글입니다. 그 중에서 공리주의 원칙이 나오는 그 해당 부분. Of the principle of utility. 공리의 원칙. 이 해당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Nature has placed mankind under the governance. 자연은 인류를 두었다. Under the governance. 지배 아래에 두었다. Of two sovereign masters, pain and pleasure. 두 주권자의 지배 아래에 두었다. 그 두 주권자가 뭐냐 하면 pain and pleasure. 고통과 쾌락. 주권자라고 하면 그 구성원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러한 권력 존재잖아요. 그 인류를 완전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두 주권자가 바로 pain and pleasure랍니다. 고통과 쾌락. 간단히 의역하면 인간은 고통과 쾌락에 지배된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It is for them alone. 오로지 그들에게 달려있다. To point out what we ought to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As well as to define what we shall do. 그와 더불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건 역시 여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뭘 해야만 할지 또는 우리가 뭘 하게 될지 결정하고 알려주는 것은 오로지 여기에 달려있다. 고통과 쾌락에 달려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고통을 피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쾌락을 얻는 쪽에 어떤 선택을 할 겁니다. On the one hand, the standard of right and wrong. 한편으로는 옳고 그름의 기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이겠죠. 그 기준이고. On the other, the chain of causes and effects. 다른 한편으로는 인과의 연쇄. 인과의 연쇄. cause and effect가 인과작용이죠. 우리 주변의 현상들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의 연쇄작용들. 그것들이 a fasten to their throne. 꽉 붙들려있다. 그들의 권좌에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그런 권력. 권좌에 단단히 얽매여있다. 여기 the standard of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의 기준. 이것을 다른 말로 value. 가치라고 부릅니다. 인문학에서 다루는 주요한 세 가치가 진선미예요. 진, 참다운 것. 선, 좋음. 미, 아름다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인간의 가치를 지배하는 것도 고통과 쾌락이라는 겁니다. They governs us in all we do. 여기서 they는 계속 고통과 쾌락이죠.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In all we say, in all we think.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Every effort we can make to throw up our subjection. 모든 노력. 어떤 노력이냐 하면 throw up. 벗어던지는 거. Subjection은 종속되는 거. Subject가 아래에 있다는 뜻인데요. 근대 이전에는 신민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통치를 받는 대상인 그러니까 왕의 아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민들. 피 지배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Subjection은 지배인데요. 그러한 지배. 고통과 쾌락에 지배되는 것. Throw up. 벗어던지려 Every effort. 아무리 노력해도 Will serve what. 결국 이러이러하게 마련이다. To demonstrate and compound it. 그것을 입증하고 확인시켜줄 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가 그 고통과 쾌락에 지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입증되고 확인될 뿐이다.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겠죠. In words, 한마디로 A man may pretend to abdure their empire. 그들의 제국을 거부하는 척 할 수는 있어도 But in reality, 실제로는 He will remain subject to it all the while. 그는 결국 지배되는 상태로 남을 뿐이다. 결국은 고통과 쾌락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겠죠. 중간 부분을 조금 생략하고 공리가 나오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By utility is meant that property in any object 공리라고 하는 것은 utility가 공리라고 했죠. 공리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한다. 어떤 대상에 깃들어 있는 속성 Whereby it tends to 범어하고자 하는 속성 To produce benefit, advantage, pleasure, good, or happiness 혜택과 이점을 만들어내고 쾌락, 좋음, 또는 행복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대상 어떤 것에 깃들어 있는 속성을 공리라고 부른다. All this in the present case comes to the same thing 현재의 경우에서 이 모든 것은 동일한 결과가 초래된다. 앞에 언급한 benefit, advantage, pleasure, good, or happiness 이런 것들에 사람이 같은 반응을 하고 또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겠죠. What comes again to the same thing 그와 똑같은 것이 일어날 텐데요. 방금 얘기한 것은 좋은 것들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였고 앞으로 얘기할 것은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막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To prevent the happening of mischief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 Pain, evil, or unhappiness 그리고 고통, 악, 또는 불운, 불행 To the party 그 당사자의 어떤 당사자냐 하면 Whose interest is considered 이해관계가 고려되는 당사자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당사자에게 불행, 악, 고통 그리고 나쁜 짓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한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좋은 것을 추구하는 어떤 대상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 또는 나쁜 것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 결국은 같은 겁니다. 좋은 것은 더 얻고자 하고 나쁜 것은 또 피하고자 하고 그러한 것을 모두 합친 그러한 속성을 유틸리티 공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The community is a fictious body 공동체는 가상의 몸이다. 여기서 바디는 공동체의 그 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뭔가 구조와 골격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신체 그러나 딱 정해져 있는 딱 정해진 모습이 있는 그러한 신체가 아니라 가상의 신체죠. Compose of the individual persons 개별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개인들로 구성된 개인들은 fictitious body가 아니고 실체죠. 그 개인이라는 실체들로 구성된 가상의 신체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네요. Who are considered as constituting as it were its members 그 공동체의 구성원처럼 그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라고 여겨지는 약간 동호반복 같기도 하네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구성되는 뭐 그런 뜻이겠네요. The interest of the community then is What is it? 그러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공동체의 이익이란 과연 무엇인가? The sum of the interest The sum 총계다, 총합이다 Of the interest 이익의 총합이다 어떤 이익의 총합이냐면 Of the several members who compose it 공동체를 만드는 여러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을 가리킨다. 이 책에 실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훨씬 더 친숙하고 유명한 구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구절이 실린 글은 따로 있는데요. 도덕과 입법원칙 서설보다 13년 앞서서 발표된 글입니다. A fragment on government 통치에 대한 단편 간략히 쓴 통치론입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네요. Fundamental axiom 이 axiom도 우리말로는 공리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한자는 다릅니다. 자명한 법칙을 가리키는 그 공리죠. 유클리드 공리할 때 그 공리요. 개인과 인간 공동체를 지배하는 Fundamental axiom 근본적인 기본 법칙이 뭐냐 그 법칙은 바로 It is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That is the measurable right and wrong. 울코그룸의 판단 기준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말로 인류 공동체를 지배하는 근본 법칙이자 기준이다. 이것이 바로 제러미 벤담의 공리 원칙입니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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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